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 학평이 4월 24일에 치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용어를 3월 학평으로 할지 4월 학평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4월 24일 학평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분석과 전략 먼저 들어가서 세계세험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요. 이번에 세계사 나왔던 것에 전반적인 난이도나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는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2020학년도 수능보다도 훨씬 쉬웠고요.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도 문항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고난도 문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표형 문항인데 연표형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념만 듣고서도 여러분들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사실 수능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수능에서 세계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1등급과 만점이고 나머지 2등급 없고 바로 3등급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시험 자체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 있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해자나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2020학년도 6월평가원 시험부터 이 경향성이 두드러졌는데 중국사가 4문항에서 5문항 정도로 찌그러져서 출제가 되다가 작년 6월평가원 이후로는 중국사가 계속해서 6문항 이상씩 출제가 됐죠. 6문항에서 7문항.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사 문항의 출제 비중이 확대가 됐고 중국사 문항이 터무니없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3가지가 뭐였죠? 선생님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해설해주는 커리큘럼 관련된 캐스트도 찍었었는데 개정교육과정은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워하던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 동남아시아 전근대 파트가 내용들이 거의 다 드러내졌을 정도로 빠졌고 두 번째 이천구 개정교육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던 아프리카 전근대 파트 빠졌고요. 세 번째 라틴아메리카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될 정도로 많이 나왔던 근현대 파트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만큼 실제로 그 내용들이 반영돼서 아프리카사와 아메리카사 문항 자체가 제로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지역별 문항 분포를 봤을 때 중국사가 6문항, 서양사가 9문항, 4대 문명의 내용을 포함한 각국사가 5문항으로 가장 이상적인 출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정도의 포션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고난도 문항이라고 사실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죠.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면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고난도 문항 하면 10명 중에 6명은 틀리는 60% 이상 틀리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이 많이 나왔던 반면에 여러분 30%대의 오답률은 높은 편이 전혀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굉장히 평이했고 킬러 문항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못 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수미잡이요. 이거 수능이 아니고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공부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쫄 필요가 없어. 지금 미성적대로 막 수능 나오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뭐 인생을 왜 살겠어요? 아니 지금 미성적으로 수능이 결정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겠다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늦어? 여러분들 나이는 진짜 이 세상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야.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 잡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대별로 각 지역별로 시대별로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를 보면 중국사 같은 경우에 정말 이상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이 이번 4월 24일 학평 같은 경우에는 문항 난이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 문항이 각 시대별로 나온 이 비중 자체는 진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완벽했던 비유를 자랑을 하는 것 같아. 각 시대별로 한 문항씩 골고루 중국사에서 출제가 됐었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못 풀었던 문제 중에 청나라 왕조에서 권륭제랑 관련된 내용 나왔죠.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문항이 출제되면 굉장히 좋게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본문항 해설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양사 같은 경우에도 기준에 나왔던 문항에 그 출제 비중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소 근대 파트가 약한 편 그러니까 근대 사상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거의 매년 모든 시험에 출제가 되다가 그 근대 사상 알죠 여러분? 과학혁명이나 사회계약설이나 철학이라던가 개몽사상 같은 부분들 사상사 파트가 근대 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거 이거 정도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각국사에서 보이시죠? 아메리카랑 아프리카사에서 제로 문항 서아시아사,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각각 한문항식 출제가 되었고 선생님이 약간 그래도 좀 신선했던 문제는 마우리아 왕조에서 출제가 됐던 거 인도사에서 마우리아 왕조가 출제가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마우리아 왕조가 나오면 아수카왕 나온다고 했는데 아수카왕을 그대로 줬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분포 내용들 살펴볼 수가 있었고 세계사 이번에 학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집중의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들이 선생님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엄청 집중할 때 딱 이런 표정이거든. 집중해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쨌건 간에 초유의 사태를 지나왔잖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계약 연기 지금도 계약을 못하고 있죠. 그 와중에서 개념 강의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연표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세계사 연표 특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4월 24일 기존의 3월 학평을 치르셨고 4월 달에 시험을 치르셨고 그 이후에 연표가 완벽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커리큘럼이 여러분 5월 달부터 진행되는 문제풀이 기출 문제랑 관련된 강좌잖아. 이 강좌의 중순쯤에 정말 너무너무 너무 중요한 평가원의 6월 평가원 시험이 있을 거예요. 6평을 치르게 될 텐데 6평에서는 개념과 연표가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6평에서 나는 개념이랑 연표가 완벽한데 성적이 안 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두 가지겠죠. 연계교제 올해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수특위랑 수원에 대한 분석이나 혹은 문풀에서 이제 기출 문제랑 관련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6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도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싹 선생님이랑 다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연계 특강이 진행이 되어 나갈 거예요. 수특, 수안으로 이제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올해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기존에 안 나왔던 내용들로 10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연계교제까지 다 봤잖아. 그러면 사실상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거야. 그 상태에서 9월 평가원 마지막 점검을 해볼 거예요.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서 이 시험을 통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실제 수능에서의 데이터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연계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을 9월 말에서 10월까지 진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2주 정도에 복습을 하고 나면 수능을 치를 시간이 됐는데 이번에 수능이 연계가 돼가지고 9월, 10월, 11월이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파이널을 시즌1, 시즌2로 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점검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널이 진행되어 나갈 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관련된 학평과 관련된 얘기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이를 할 때 두 가지 팁만 좀 알려드리면 대부분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올해는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정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일찍부터 따라와 주고 있는데 문제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 나갈 거잖아.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개념 교지에 기적 노트 있지. 기적 노트 보면 각 주제별로 내가 자주 틀리는 자료나 선택지나 이런 표현들을 정리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선택지는 무조건 기적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기적 노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표현, 자료, 선지, 출처의 정답까지 뭐 떨어진 음식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 18학년도 6월 9번에 나왔다. 정답은 5다, X다. 정리해 놓으시고 이거 반 접고 난 다음에 인형 보고 OX인지만 따로따로 인출해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는 우리의 뇌는 굉장히 단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인출해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잖아. 이게 어떤 선택지였는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인출하려는 시도 자체를 한번 해보면 그 내용을 중요한 정보로 각인하기 때문에 인출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숙지가 돼. 그래서 이거 항상 접어놓고서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인출하는 연습을 해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주 틀리는 선택지 기적 노트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어떤 문항을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신랄한 이유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단순하게 정말 발문을 잘못 읽었는지 개념이 부족했는지 사료 해석이 안 됐는지 연표 암기가 안 됐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총평은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학평 해설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